생물처럼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인공신경이 개발됐습니다. 서울대와 미스탠퍼드대 공동연구팀은 인공신경을 이용해 인공근육을 억제하는 인공감각운동신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인공감각운동신경은 인공광센서에서 빗자극을 받아들이고 인공시냅스에서 전기를 만들어 인공근육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작동됩니다. 또 길게 늘려도 이런 성질이 유지돼 소프트 로봇이나 신경 보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연구주는 이번 연구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보조장치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